어제 장작을 받았습니다 이거 오늘 또 다 날라가지고 처마 밑에 쌓아놔야 돼요 장작에다가 오줌싸는 이 오줌싸개들 시끄럽다 이 두 살 수다쟁이 녀석들 도라 set 도라 set 도라 set 도라 set 도라 set 도라 set 도리야 너 먼저 들어가자 치칫 뿌리가 들어갔더니 좀 조용해졌죠 차분해지고 어머 새끼 활짝 웃고 있어 레올아 너 왜 또 왔어 인교야? 대장애도 이렇게 애교부리면 안 되지 세 inventor 논제는거야 부모님아 센베가 놀자고 그러는거야 야 찬이야 하우스 정배 하우스 다이 apologise 신발 풍ノ 쫙 cha 자칸 찬이 자칸 찬이 자칸 찬이 우두리 잘 데리고 있어라 니들끼리만 놀지 말고 용찬이 이 두 녀석 모두라고도 좀 놀아줘라 알았지? 모두들하고 사교 모임 좀 갖고 있어 응? 나는 달리기를 하고 올테다 강압성을 하고 니들 사교 모임을 가져라 착한 멍멍이들끼리 모두들 모두들 화이팅 힘내라 네 알겠어요 힘낼게요 이리 와 이리 오셔 니가 왜 오니 찬이야 찬이 저 시키 저거 신나가지고 늘 유쾌한 찬이 영승이 모두라 힘줍네 응? 괜찮아 걔네들 착한 애들이야 저한테 꼬지 않아 알았지? 알았지? 모두리 좀 잘 보살펴라 알겠나? 나는 달리기 하고 오겠다 나는 달리기 하고 오겠다 좀 움직여봐 힘내서 모두랑 괜찮아 착한 아이들이잖아 똥 싸고 있어요 똥 싸고 있어요 똥도 잘 싸네 전도 좋네요 눈 쪽 팔 어깨에 약간 통증이 있나 봐야지 대장 옆으로 가고 있어 권력의 맛을 아는 거죠 통증이 냄새 맡는데 으르렁대고 옛날처럼 달라지지 않죠 행동도 납니다 하루 종일 하나씩 훌륭해서 눈 쪽 꽉 뒷구고 열리기 너무명 귀찮아 fixed 하나도 궁합 왼지 듣고 내 몸 и ăng 뾰 눈 쪽 새마리 감사합니다.